또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실리콘밸리 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라는 것이 국제 경영향은 사실 국가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국정을 넘어가는 활동이고 국가라는 단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전 세계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분석 단위가 뭐냐 기업들한테 특히 유의미한 게 클러스터. 국가 안에 있는 지역이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 국가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일 수도 있어요. 싱가포르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일 수도 있고 딱 거기 접점해 있는. 또는 미국의 샌디에오고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멕시코의 T5 하나가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대한 국경을 좀 초월할 수도 있는데 그런 클러스터. 클러스터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클러스터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밸리 라든지 보스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기업들은 더 이상 국가 단위로도 보지만 특히 해외에 어디다 입지를 할 거냐 국제 경영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유명하는 로케이션 디지션입니다. 어디다 입지시킬 거냐. 그때 국가 차원에서도 봅니다. 한국 갈 거냐. 일본 갈 것이냐. 중국 갈 것이냐.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그게 아니라 상하이 지역에 입지시킬 것이냐. 서울 수도권에 입지시킬 거냐. 동경 메트로폴리턴 에어리아에 입지시킬 거냐.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가 내에서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절대 한 나라가 아니죠. 상하이와 중국의 내륙지방은 완전히 다른. 한 나라라고 보기 힘든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왜 이병철을 향해 연구소를 실리콘밸리에 만들었냐. 그게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미국이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그중에서도 그런 특정 분야의 전문기업들이 쫙 벌려서 세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지역 흔히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클러스터의 중요성이 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로 인재들이 몰리고 기술이 몰리고 정보가 몰리고 또 거기서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이것이 또 밖으로 나오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여학생들은 실리콘밸리 가시면 안 됩니다. 실리콘밸리는 여학생들이 가셔야 되네. 남자가 불리하네. 실리콘밸리의 20대 성비를 보면 제가 댓글은 남자 셋의 여자 하나라요. 좋겠죠. 그래서 남자 셋의 여자 하나. 그래서 완전 남초적이거든요. 남자들은 결혼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거 잘못하면. 실리콘밸리 가면. 그리고 땅값은 되게 비싸요. 집값도 비싸고. 거기 워낙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 많은 기업들이 몰려있고. 또 고연봉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집값, 땅값이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교통체증도 심해요. 그런데 왜 거기다 몰릴까요? 또는 실리콘밸리는 안 가보실 테니까. 안 가보시면 많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의 논현동에 가면요. 가구거리가 있습니다. 왜 거기에 가면 가구점이 수십 개가 있어요? 바보들 아닙니까? 왜 거기다 몰려있어요, 가구점이? 거기에 몰려있으면 경쟁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한번 얘기하시면 얘기해보세요. 왜 거기다 몰려있어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여러 가지 비싼데. 굉장히 하이코스트 구조인데. 거기 IT 기업이 다 몰려요. 벤처기업도 거기 창업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돈도 별로 없으면서. 왜 그럴까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뭔가요? 실리콘밸리. 또는 논현동 가구거리. 몰려있으면 어떤 이쯤 있어요? 역으로 말한다면. 분명히 몰려있으면 경쟁도 치열하고 인풋코스트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 몰려있죠? 손 한번 드시고. 얘기해보세요. 크게. 한 곳에 몰려있으면 보통 정보역들이나 교재도 원활하고 문제에 교환하는 교재도 원활하고 어떤 측면도 의견이 있어서 몰려있나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결국은 몰렸을 때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점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집적화의 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글러머레이션 이카넘지라고 얘기합니다. 어글러머레이션이 또 다른 의미의 클러스터, 집적화 같은 얘기인데 어떤 이점이냐? 지금 좋은 얘기 하셨어요? 거기에 몰려있으면 정보 확보가 쉬워요. 지식 확보가 쉽고. 소위 knowledge spillover. 지식이 막 이전되어 와요. spillover가 있어요. 거기 있으면 왜냐하면 거기서 어... 공식적인 루트도 있죠? 거기서 각종 세미나가 열리고 컨퍼런스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지식이나 정보 확보류가 될 거고요. 또 사람 만나기도 쉽죠? 전문가들 만나서 쉽게 얘기하면서 지식이나 정보 확보가 가기가 쉽고 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확보가 되죠? 어... Silicon Valley Bar Theory라는 게 있어요? 뭐 Theory는 아닌데 어... 어... 밤에 술 마시다가 어... 이게 흘러간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미국이 잘 반도체에서 잘 나갈 때 일본 기업이 따라가려고 했을 때 어... 어떤 일을 했냐? 이건 아주 신화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 확인은 제가 못했지만 어... 어... 바텐더를 위장 취업 시킵니다. 어... 어... 실리콘 밸리에 스탠포드 출신 엔지니어들이 주력이 했는데 뭐 거기 HP에도 근무하고 다양한 회사에 근무하는데 어... 그 스탠포드 출신 엔지니어들이 많이 가는 바에다가 바텐더를 위장 취업 시켜요. 바텐더는 어... 전자공학 석사까지 한 어... 바텐더를 위장 취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전시키는 그... 자기를 고용한 기업한테 넘겨주는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은 거기 있어야지만 그런 귀동량을 해서라도 좋은 지식이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사람을 확보한 측면에서 물론 경쟁도 치열하지만 거기는 전 세계의 IT 인재들이 다 몰려드는 데거든요. 거기 있어야지만 그 인재들을 보다 쉽게 자기가 필요한 인재를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같이 커져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각종 전문 그 생태계의 이코시스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서포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그런 서플라이어들이라든지 협력업체 파트너들도 다 모여있거든요. 굉장히 쉽게 액세스가 되죠. 그런 거에. 등등. 그게 소위 어그룰로모레이션 이코남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몰려있음으로써 서로 치열하게 인풋 시장에서도 경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몰려있다 이거예요. 논현동 가구거리에 몰려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딱 저도 논현동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구 살려면 일단 논현동이 현상이 되죠. 그리고 거기 있는 가구점들은 한편으로 경쟁하지만 동시에 공동 프로모션도 하고 공동으로 이벤트도 하고 하면서 그쪽으로 끌어들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가구 관련 여러 가지 또 인프라나 여러 가지 서포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거기에. 그래서 소위 코압티션입니다. 코압티션. 경쟁과 협력이 클러스터에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도 그렇다면 해외 유수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될까? 좋은 클러스터들을 만들어야 돼요. 한국에도. 그럼 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도 있긴 있어요. 대덕단지라는 게 사실 그런 클러스터를 만들라고 그랬던 거고 또 서울 수도권에 일부 클러스터 개념이 있고 지금 각 지방에서도 자기 지방에 맞는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클러스터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잘 되지는 않았어요. 대덕은 비교적 성공적인데 잘 되지는 않았고 결국은 클러스터는 상당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깁니다. 정부가 물론 지원도 하지만 그리고 보통은 뭘 중심으로 생기냐? 뛰어난 대학을 중심으로. 아까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 보스턴은 하버드와 아메티라는 뛰어난 대학을 중심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실 클러스터를 제대로 형성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정말 뛰어난 대학을 만들어야 되고 뛰어난 대학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세계적인 연구자들 세계적인 학자들을 모아야 돼요.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이면 또 그 학자들이 끌고 오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주니어 교수도 계시는데 같이 연구하는 파트너들 또 그 주변으로 다른 연구자라든지 특히 바이오나 이런 산업은 대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쫙 몰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클러스터를 정말 잘 형성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세계적인 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대학 중심으로 나와야 돼요. 대덕이 비교적 성공적이었지만 지금 그 이면에는 또 카이스라는 좋은 대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실 지식기반 경제로 가는 갈수록 이 대학 특히 대학도 우리나라에 대학은 많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사실은 클러스터를 형성하는데도 매우 중요해요. 그게 없이 정부가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클러스터 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여러분들 장표에는 국가의 중요성이 좀 약화된다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 지운다는 게 안 좋고 깜빡 잊어가지고 지우십시오. 그게 원래 약화되는 트렌드였는데 글로벌 경제금융위를 맞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약화되고 있던 중앙정부가 국가 중앙정부죠. 국가라는 거는 중앙정부가 갑자기 힘 받았죠. 지금 경제위기 맞아가지고 결국 정부 빼놓고는 경제를 살릴 주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굉장히 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정부보다는 지방정부나 클러스터 쪽이 강화되는 상황이었는데 또는 민간기업이 중요해지고 하다가 정부가 지금 상당히 최근에 힘 받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갈 것이냐 그걸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경제위기라는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죽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현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정부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말도 많고 탈도 맞는 FTA죠. 그래서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없앰으로써 교용량을 키우고 한다는 것이 FTA인데요. 그래서 우리 한미 FTA 관련해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리고 지금 정부가 한중 FTA를 아주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지만 올해 중국이 더 적극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논의를 시작했고 또 일본은 그거를 확대시켜서 한중일 FTA로 가자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FTA도 ESX를 따지면서 해야 될 텐데 일본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이점은 없다고 저도 보입니다. 대일무격적자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좀 소극적이고요. 중국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소극적이지는 않지만 반대가 굉장히 강하죠. 농민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빨리 가거나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하지만 한미 FTA나 한 EU FTA는 이미 체결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FTA도 우리나라가 많이 체결을 해가지고 FTA를 통한 어떤 시장 개방 내지 무역자유화는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그런 거를 추진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말씀대로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다 하는 생각 하에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FTA, 한미 FTA를 시작을 한 거고요. 결국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필요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거기서 독소조항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런 건 좀 곤란하겠지만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해득실은 어떻게 될까요? FTA 이미 다 한 거예요. 한미 이후 다 됐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분명히 피해보는 산업이 있을 거고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잘되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이해득스는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제 답은 이겁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와 위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FTA 체결해놓고 경쟁력을 못 키우면 다 날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하기 나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FTA 전략은 약간 하이리스크 전략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면 오히려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잘한다는 건 뭐죠? 우리 기업들이나 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런데 정부가 생각하는 건 뭐죠? FTA 찬성론자나 정부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은 경쟁이 있어야지 발전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쟁을 통해서 구조조용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FTA론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분들 생각에는 농업도 마찬가지다. 농업에도 일정 부분 경쟁 요소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갈 거냐? 한국 농업이. 결국은 고부가 같이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냥 싸구려 제품 팔아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원가 구조를 맞출 수가 없죠. 한국이 농업에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신토부리. 우리 거 먹으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고 지금 보면 웰빙 추세도 있고 건강에 대해선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기농 쪽으로 간다든지. 일본 같으면 와규. 아주 비싼 소고기 같은 거 만들어낸다든지. 그건 고부가 같이 농업 쪽으로 좀 오히려 유도를 하자. 그리고 싼 거.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이 먹는 싼 농산물은 그거는 수입하고. 우리 농촌은 고부가 같이 농업죠. 좀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들고. 좀 그런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조조정인데 꼭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보자. 그래서 저소득층은 값싼 농산물을 소비하고. 하지만 농촌도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엔 고통스럽겠지만 소득구조를 좀 더 올리자. 그리고 조금 더 지식기반 농업으로 가고 고부가 같이 농업으로 가고. 그런데 당연히 피해가 있을 테니까 초창기에는 보조금을 정부가 많이 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게 아마 제가 이해하는 한 애프트웨이 찬성놈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에서는 확실히 이 기회에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자. 자동차라든지 전자라든지 아무래도 그것도 경쟁 상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중국하고 경쟁하는데 관세가 다 철폐되면 우리가 당연히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그 시장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애프트웨이가 진짜 이익이 되려면 지금 찬성놈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강점 있는 산업에서는 더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하면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리되 우리가 취약한 분야는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구조조정시켜가지고 구조를 바꾸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애프트웨이는 득이 되는 거고요. 그게 계획한 대로 잘 안 된다면 그럼 잘못하면 시장만 내주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논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우리 하긴 아랍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FTA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원래 다자간 체제, 가트라든지 다자간 체제도 무역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지금 한계에 부닥치면서 지금 최근에 FTA 쪽으로 많이 방향선회를 하고 있어요. 상당 부분 양자가 안 내지는 지역적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만이 이걸 추진하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EU와 같이 아니면 경제 통합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 한중일도 일각에서는 경제 통합을 다 해야 된다. EU식으로. 경제 통합을 하면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사실은 한중일 3개국을 합치면 전세계 GDP의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리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도 지금 우리 국제경영이 특히 최근에 와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국제경영을 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대표적인 인프라가 교통통신이에요. 생각해보세요. 19세기 말에 국제경영하기 쉬웠겠어요? 저 배 타고 유럽에서 미국 가야 되는데 한 두 달 걸리고 예를 들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안 되니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 타고 두 달 동안 가야지 뭐. 그렇죠? 이게 국제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교통통신인데 요즘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화상회의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설사 안 간다 하더라도. 날아가야 되면 먼 나라도 하루 내에 다 가고. 결국은 국제경영은 바로 이 인프라가 발전하면서 글로벌화가 촉진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장벽은 남아있죠. 각종 관세, 비관세 장벽이 남아있고 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다자간, 가트나 더블티오 같은 다자간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FTA 같은 걸 통해서 그 장벽을 낮추자 하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교통통신이 발달해도 장벽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국가 간의 교육은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FTA와 교통통신 발달이 국가 간 장벽을 지금 축소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가고 있고 또 지난번에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특히 이번 글로벌 경제금융위를 맞으면서 더더욱 급격히 미국, 일본, 유럽의 선진국에서 아시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흥시장으로 급속도로 옮겨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요소들이 지금 글로벌한 차원에서 자원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것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고 그렇게 안 하다가는 자국 내에서만 모든 활동을 하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치여가지고 망하기 십상이다. 현재 상황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움직여가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경영 전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조금 더 매크로한 트렌드에서 조금 더 좁혀가지고 왜 국제 경영이 지금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냐 하는 부분을 좀 더 좁혀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매킨지 같은 회사가 조사한 걸 보면 지금 조금 약간 오래된 조사이긴 하지만 지금 더 높아졌을 겁니다. 전 세계 150대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990년에 27%에서 2000년에 41%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더 높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하고 이 거대 글로벌 기업이 각국 시장을 들어가가지고 장악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각국의 시장이 보호되고 장벽이 클 때는 내셔널 챔피언들이 있어서 선진 기업들, 실력 있는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80년대 정도까지는. 자국 시장을 다 먹었는데 이제 점점 장벽이 거치면서 외국 기업들이 더 가가지고 결국은 글로벌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자국 시장에서도 진검승부가 벌어진다. 중견중소기업이라도 반드시 글로벌화를 막 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국 시장과 해외 시장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나는 수출도 안 하고 과연 없어.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수출을 안 할지 몰라도 외국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파고들면 한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 특히 한국과 같이 FTA를 적극 체결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결국은 자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의 진검승부를 점점 피할 수 없어지고 점점 더 많은 산업에서.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럴 바에야 내가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나도 이걸 활용해서 외국으로 나가자. 시장이 넓어졌으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 그냥 앉아서 외국 기업한테 점유율을 뺏길 것인지 하는 그런 선택으로 어떻게 보면 몰고 간 거죠. FTA를 체결했다는 게. 너도 아니면 시장을 확대해라. 경쟁력을 키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추구해왔던 길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홈그라운드라는 게 점점 의미가 여러 면에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홈그라운드의 의미가.